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제는 사진까지 그러니까 멀쩡한 사진까지 조작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일 수 있지만 이번 정부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 도무지 온전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당혹스러움을 안겨다 줍니다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번 사진 조작 사건을 보면서도 드는 생각은 어째 사람들이 저럴까라는 그런 한탄입니다 그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일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조작하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조작에 해를 내두르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째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한탄과 탄성과 아쉬움을 내뱉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이번에 주요 7개국 정상회담 기념사진 조작권은 꼭 그렇게 치졸하게 옹졸하게 어쩌면 또 사악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일이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거나 온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꾸밀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진이라는 것이 그냥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맹백한 사실을 자신의 불순한 목표에 맞게끔 조작하거나 합성하는 일은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식이나 양심에 미뤄보면 너무나 시도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희한한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일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전 조작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6월 13일 날 정부가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주요 7개국 정상회담 기념사진은 여러분이 보시는 상단 사진입니다 앞쪽 가장 왼쪽에 써있던 실리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그냥 잘라내버렸습니다 실제 사진은 아래에 있는 하단에 있는 사진처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왼쪽 천렬의 마지막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 뒤로 일본의 서가 총리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국가의 수장을 삭제해버린 것은 엄청난 외교적 결례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식적으로 바깥에 공개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사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무모한 짓을 그냥 한 겁니다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지 제작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그렇게 원본 사진으로 급히 교체하게 됩니다 실수가 있었다 평양 능라도 사진을 집어넣은 것도 실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번 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남아공 공화국 대통령 사진을 제거한 이유가 다분히 불순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작업 실수가 아니고 그 불순함을 이해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김광진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공유한 그런 대한민국 정부 계정의 페이스북에는 조작된 사진 밑에 추가적인 설명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위상 이 자리의 모습이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왔습니다 고난의 시간 우는 그러니까 왜 사진을 조작했는지 그 저의를 설명글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사진 조작의 목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만큼 외교를 잘하고 있다 대단한 대통령이다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진을 조작했다는 것을 누구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일부 국민들은 와 문 대통령이 대단한가 보다 영국 수상과 미국 대통령 사이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던 분들도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 했을 겁니다 저 자리에 왜 저분이 서 있지 이렇게 말입니다 문 대통령이 그 자리에 그러니까 영국 수상과 미국 대통령 사이에 서 있는 이유는 국제 관례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정상들은 어느 국가든 큰 국가든 작은 국가든 힘이 센 국가든 힘이 약한 국가든 간에 주권 국가의 수장입니다 때문에 국력의 크고 작음에 따라 자리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임 기간의 연장 순수로 재임 기간의 긴 순수로 중앙에 서는 것이 바로 국제 외교 관례입니다 따라서 재임 4년이 된 문재인 대통령이 앞줄 안쪽에 서고 재임 1년도 채 되지 않는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바깥쪽에 서게 됩니다 그 뒷줄에 있는 서가 일본 총리도 재임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뒷줄의 가장 왼쪽 편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조작된 사진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떠올리는 것은 뒷줄 끝에 서 있는 일본 서가 총리 사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제거하면서 서가 총리는 뒷줄에 탈락 매달려 있는 듯한 옹색한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설명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치졸하고 옹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문체부 관계자의 설명을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실수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워낙 크고 작은 거짓말을 너무나 자주 해왔고 그것을 지켜보는 그런 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세한 설명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진실인 것처럼 어쨌든 우리는 개인 차원이든 국가 차원이든 간에 정도를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좀 당당하게 그렇게 정도대로 모든 일을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정도대로 당당하게 하면 무슨 달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 일하는 사람들의 옹졸한 그런 면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례 같기 때문에 어떻게 저 사람들은 사진까지 조작하는 것을 예사롭게 할까 그렇게 사진을 조작해 놓으면 금세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그 파장과 후폭풍이 어떨지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정말 유감스러운 그런 질문이 입을 떠나지 않습니다 치졸함과 옹졸함과 사악함과 거짓으로부터 당당함과 담대함과 그리고 진실됨과 참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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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은